네 반갑습니다. 이제 5강 7장 입니다. 5강 챕터 7 Dimensions of Academic Listening 이 부분은 앞전에 봤던 내용인데요. 그 몇 가지 중요한 내용 조금만 더 살펴보고 바로 스피킹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카고니티브와 카고니티브 스트레트지, 소시오 어펙티브 스트레트지 이것을 구분하는 것 중요합니다. 메타 카고니티브 스트레트지 에서는 Planning, Advanced Organizer 라고 합니다. Directed Attention, Selective Attention, Self-Management, Monitoring 에서는 Conversion Monitoring, Auditory Monitoring, Double Check Monitoring, Evaluation, Performance Evaluation, Problem Identification 전부 다 뭡니까? 학습의 전체적인 계획과 모니터와 평가 과정이 메타 카고니티브이다. 카고니티브 스트레트지는 Inferencing, Elaboration, Summarizing 이 가장 대표적이구요. 추가적으로 Repetition, Transfer 하는 것, Note Taking, Grouping, Induction 이런 것들 모두 카고니티브인데, 카고니티브 스트레트지는 학습에 지체적으로 관여하며, 머티리얼에 대한 어떤 이해를 위해서 조작을 하는, 머니퓨레이팅 과정이 있는 것을 카고니티브 스트레트지라고 칭합니다. 좀 더 내가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학습 머티리얼 조작, 이것이 카고니티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시오 어펙티브는 Questioning for Clarification, Cooperation, Lowering Anxiety 등등인데, 사실은 위에 두 가지가 소시오 스트레트지구요. 밑에 Lowering Anxiety, Taking Encouragement, Emotional Taking Emotional Temperature 이런 것들이 어펙티브 스트레트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ing for Clarification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전략적으로 사람을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이제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학습 과정에 끌어들이는 과정, 혹은 협, Cooperation 을 요청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시오 스트레트지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요. 자, 여기 좀 넘어갈게요. 발음업 프로세싱, 탑다운 프로세싱, 지난번에 많이 했는데, 이제 인터랙티브 프로세싱은 탑다운과 발음업을 둘 다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인터랙티브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분, 무엇이 탑다운이고 발음업이라고 하는 거, 구분 잘 하셔야 되겠구요. 탑다운, 한 번 더. 인퍼런싱과 프레딕션과 하이퍼테스팅 이 세 가지인데, 주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의 총체, 문화에 대한 지식, 스키마라고 칭하는 이런 것들을 어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전반적인 과정이 탑다운 프로세싱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떤 막연한 추상적인 어떤 시험과는 조금 관련이 떨어지는 내용이므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이제 어지러워. 다음 장은 나와주세요. 다음 장. 스피킹입니다. 스피킹 보겠습니다. 스피킹은 마찬가지로 기입형을 대비하여서 필요한 것들만 딱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루언시냐, 에큐시냐 이것의 정의, 에큐시 중심이 무엇이고 플루언시 중심이냐 무엇이냐 했을 때 메세지 오리엔티드를 플루언시라고 하고요. 랭기지 오리엔티드를 에큐시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A 박스에 제시해서 기입형 보다는 서술형으로 출제되기가 아주 좋죠. 자, 어플프시 단어 아셔야 되겠습니다. 어플프시라고 하는 것은 소시오스트로컬트럴 컨텍스트 프로그라매틱에 관한 것, 적절성입니다. 이 그 바라가 얼마나 적절한 것인가의 내용인데 그것이 굉장히 유창성에 대한 중요한 어떤 요소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L2 learners need to be able to communicate with the appropriate politeness, directness, and formality.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맥락에서 요구되는 formal과 informal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언어 사용. coffee please라고 해야 되는데 coffee이라고 하는 것은 formality에서 적절치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언어사항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은 speech act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라매틱 측면에서 speech act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the way in which the people carry out specific social function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언어 사용의 목적이 무엇인가 거절하기, 아니면 칭찬하기라고 하는 speech act를 수행하는 것을 이제 스피킹에 있어서는 중요한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기에 있어서 적절성, 그리고 speech act, 그리고 formality, 이런 것들이 말하기에 중요한 기준이 되며 목표에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speech act라고 하면, 자, 살펴보겠습니다. composed of various strategies that speakers draw on to convey their 자, 여기 intended meaning. 정말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내포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 전략들을 우리가 전략들로 구성된 것들이 이제 스피치 액트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nd a selection of particular strategies that will depend on variety of social cultural factors. 자, 결국 이런 사회 맥락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이해를 기반으로, 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스피치 액트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커뮤니케티브 컴퓨터스 중에 소시올 랭기스틱 컴퓨터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스피치 액트의 적절한 사용 여부는 소시올 컬퓨터럴 컴퓨터스를, 소시올 랭기스틱 컴퓨터스가 기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자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시올 랭기스틱 컴퓨터스 그 다음, Authenticity 보겠습니다. Authenticity라고 하는 것은, Day Point, 여기는 학자를 응급하는 건데요, 말하는 건데요. Two meaning of authenticity,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Teaching Material 측면에서, 또 다른 하나는 Self-Expression and Development of Authentic Voice. 말하기 측면에서, 과업의 진정성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 Authenticity, Material 측면에서 Authenticity 앞에서 Syllabus에서 언급이 됐었죠. Task-based Syllabus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Real World Task, Target Task와 Pedagogical Task,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학적인 측면에서 Authenticity가 높다, 낮다, 높은 것은 Target Task적인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Material 측면에서 Authenticity가 높다는 것은 Input을 어떻게 노출하느냐 관점에서 실제로 OSS통 상황에서 사용된 Material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Authenticity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말하기 때문에 Authentic하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측면에서 실제 목적성이 있는 그런 언어 사용을 제공하는 것이 Authentic한 어떤 과학을 수행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L2 Learners who have actually experienced in workplaces do not benefit from such artificial creative pedagogical material. 가짜 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어떤 언어가 담겨 있는 artificial, 인공적인 어떤 인위적인 그런 언어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기 사용의 어떤 자료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Scripted Dialogs that are free of speaker air. 자,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말하는 사람이 이제 퍼포먼스를 할 때 실제로 원어민이라고 하더라도 퍼포먼스 variable이 많죠. 이렇게 뭐 Hesitation이라든가 아니면 Pause가 있구요. 또 False Start, 이렇게 말을 잘못한다든가 해서 다시 고친다든가 아니면 meaning negotiation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Authentic Material라고 할 수 있는데 쓰여진 Material는 뭐가 없다? 이게 lag, 뭐죠? Authenticity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Authentic한 것이 나오게 된 것이 이제 Copused Based Research가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Authenticity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Spoken Grammar, Written Grammar. Spoken이건 Written이건 이것이 전부터 실제 원어민이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Copused Based에서 사용되는 모든 보여주는 Material은 Authenticity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onversation Unless로 넘어가셔서 이제 대화 분석으로 가시게 되면은 대화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여기 대화의 어떤 과정이 어떠한지를 쭉 아는 것이 그 말하기의 목표가 되는 것인데, Opening, Closing, Transition, Turn Taking 등등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화 분석이 연구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A박스의 정보에 기술을 제시한다면 뭘 어겼느냐 이렇게 출제하기가 쉽겠죠. 이것도 역시 출제되었구요. 그 다음에, 자 여기 Direct Correction is generally avoided in favor of others less directed strategy. 여기 대화 분석의 피드백 영역인데, 피드백이 아니라 Conversation Unless에 있어서 그 Correction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보다는 간접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Indirect Indication of error. Excuse me? 이렇게 하는 것이 오류를 좀 간접적으로 하는 것. 자 이것은 Clarification request 형태인데, 대화 분석에 있어서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피드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Partial Repetition of error. The what?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간접적인 피드백 형태이다 라고 하는 거에요. Repetition of the error with the rising intonation. Luggages? 라고 이렇게 올려주는 거에요. 이것도 오류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Provision of the correct version. Do you mean the luggage? 이것을 실제로 Correct한 것을 보여주는 것.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rovision of the correct version.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Do you mean luggage? 라고 하는 것은 사실 Conformation Check으로 볼 수도 있겠구요. Request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선 대화 분석이 있어서 그걸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너무 깊이 구조화해서 여기서 보시기 보다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피드백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그냥 알면 되겠구요. 여기 Repair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Invitation to other students to do the repair. 다른 사람을 끌어오는 것. 사실은 이 정확한 용어는 Peer Repair인데, 다른 동료 학습자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하는 형태. 이것이 Repair의 큰 범죄에 들어가는 것이구요. 좀 더 구분을 하면 Peer Repair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하기에 있어서 다양한 활동들. 그 Discussion이 있겠구요. 그 다음에 Presentation 말하기 한 부분이겠습니다. 그 다음 Conversation Role Play 역할을 줘서 그 역할에 따라서 말하기를 자유롭게 Meaning 중심으로 Message Oriented Activity를 실수할 수 있다 입니다. Dialogue Journal에서 나오는데, 이 Dialogue 조심하셔야 되길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것은 Written Journal 입니다. Written Dialogue Journal을 말하는데, 교사와 학습자의 어떤 의미 중심의 대화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는 All Dialogue Journal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Meaning 중심의, 메시지 중심의 활동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녹음을 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하면, 또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테이브로 이렇게 CD나 이렇게 Voice Based Technology Tool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또 녹음기 같은 거를 활용하여서 이렇게 녹음,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거 이런 것도 Dialogue Journal이다. 핵심이 뭡니까? Fluency Oriented Activity 입니다. Oral 적으로, Written 적으로 마찬가지로 Written과 Oral 둘 다 있습니다. 여러분 Written과 Oral 둘 다 있어요. Dialogue Journal은 Written과 Oral 둘 다 있고요.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평가를 관여하지 않는, 평가를 동반하지 않는 그런 어떤 유창한 언어 사용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Dialogue Journal입니다. Accuracy Based Speaking Activity. 가장 대표적으로는 Drill입니다. 됐죠? Accuracy Based Speaking에는 Drill이 가장 대표적이며 Drill이 이제 사용되는 것은 정확성을 촉진하는 것. 이것이 Drill이 Mechanical이건, Meaningful이건, Communicative이건, Drill은 정확성 중심의 어떤 말하기 활동인데 They should be used spelling and they should lead to more Authentic Communicative Activity 이렇게 되어있는데 Authentic Communicative Activity라고 하는 것은 Drill이지만은 어떤 실제 진정성이 있는 커뮤니케티브적인 어떤 목표를 이런 속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활동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 이런 것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Authentic Communicative Activity, 의사소통적인 속성이 있는 것이 결국 이제 커뮤니케티브 드릴이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WH Question, Yes, No 이렇게 대답하는 Find Someone Who, 뭐 누구누구 찾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특정 언어 형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속성이 있는 커뮤니케티브 드릴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성 중심의 활동이에요. Explicit Correct Error Explicit Correct Error will probably be out of place because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피드백하는 것 Explicit Corrections입니다. Explicit Corrections은 적절치 않은 것이 이유가 It interrupts the communication that is going on 의사소통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건 의사소통 중심의 미능 중심의 활동에서는 명시적 피드백은 피하라 라는 거예요. 명시적 피드백을 하게 되면 의사소통으로부터 의식을 옮겨서 어느 형태로 옮겨 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은 피드백이다. During accuracy-based activity, basic decision to be made is whether to treat or actual error or ignore it. Decision will depend on several factors, including type of error being made and the context in which it occurs. 어떤 맥락이냐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오류냐 라는 겁니다. 이 오류의 분류는 기억상기 잠깐 합니다. 로컬 에러와 글로벌 에러가 있습니다. 다시 로컬 에러와 글로벌 에러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냐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류가 글로벌 에러는 의사소통의 어떤 지적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컴프레이션에 방해를 하는 지적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글로벌 에러라고 하고요. 오류가 범해졌긴 하지만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을 로컬 에러라고 합니다. 다시 글로벌 에러는 뭐라고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컴프레이션의 지적적인 이해를 하는데 방해를 일으키는 것이 이제 글로벌 에러입니다. 그것을 즉각적으로 트리트먼트 하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 브렉다운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항상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피킹이었는데 스피킹은 다음 장에 플루언스 오리엔티드 한 번 더 나옵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